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2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장 출신의 카카오토 대표 허프로입니다 잘못 전부 다 들어오십시오 오늘은 바로 벤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심지어 2,500만원 할인되는 이런 모델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21마이입니다 21마이 S63 AMG 쿠페입니다 쉽게 이해하면 구형 모델입니다 신형은 아니고 신형 AMG는 나오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이 차량 가격이 2억 2760만원입니다 카카오토 특별 할인은 2,500만원 할인 플러스 5종 세트입니다 실 구매가가 2억 260만원입니다 깜놀할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주 궁금해할 사항들을 모아 모아서 끌고 끌고서 흔들어서 한번에 팍 터트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앵커 허프로입니다 먼저 이 벤스 뉴스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첫 번째입니다 벤스 E클래스 이 디젤이 드디어 이 판매를 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말계약 하시고 구매 시점입니다 지금 차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벤스 C클래스가 이 디젤이 판매가 정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판매 정지가 내일 풀릴 수도 있고 모레 풀릴 수도 있고 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국토부 직원들은 보면 국산차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정말 막 급발진 사고가 나고 뭐 해도 꼭 수입차에 대해서만큼 아주 너무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국산차가 많이 팔려야 이 좋긴 좋죠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현토부 직원인지 이 국토부 직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입니다 벤스 전기차입니다 EQA가 이 8월에서부터 이 보조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현재 EQA는 들어온 물량이 전부 계약이 됐습니다 하지만 또 들어오니까 그때를 위해서 이 계약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뉴스입니다 아주 기쁜 소식입니다 8월 달에 물량이 좀 대폭 많이 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수입차 브랜드들을 이 허프로는 믿지 않습니다 들어온다고 해서 안 들어오고 이러면은 사실상 소비자한테 닥달을 당하는 경우는 허프로하고 우리 딜러들입니다 이 딜러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위에 코리아에서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믿고 저희가 하는 것인데 지금은 이 반도체 사건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확실하게 믿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 허프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뉴스입니다 자 S350D 에디션 모델이 나옵니다 한 200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에디션 모델은 옵션이 빠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액티브 앰비언트 라이트라고 합니다 기존에 이 S 클라스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달려 있습니다 근데 액티브 앰비언트는 뭐냐면 내가 좀 색상을 운전하면서 바꿀 수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색깔이 바뀌는 건데 이게 꼭 필요한 옵션인가 그렇게 쉽습니다 운전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옵션이 빠지는 게 뭐냐면 이 디지털 계기판을 보시게 되면 이 계기판이 3D로 돼 있습니다 3D로 돼 있는데 이 3D 부분이 빠진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분들은 보시게 되면 3D가 오히려 어지럽고 눈이 아프다 해서 2D로 설정을 해놓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옵션이 빠진 겁니다 이 빠진 모델은 이 300만 원 가격이 인하가 돼서 1억 3천 760만 원입니다 혼자 내가 막 운전하고 좀 가성비를 따지시는 분이라면 이 에디션 모델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섯 번째 뉴스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바로 이 골드 골프공 이 골드바 허프로가 선물로 증정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황금 골프공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 이렇게 빠입니다 이거 보시면 이게 황금 바인데 진짜 금은 아닙니다 진짜 금은 아닌데 이 업체에서 허프로한테 좀 무료 PPL을 해달라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한 번 촬영하는데 이 10초를 촬영하는데 이 4번을 촬영해서 이 400만 원을 주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허프로는 절대 이 대기업 빼놓고는 이 중소기업은 제가 이 무료로 이 PPL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황금 바하고 황금 골 3개가 해서 이 10만 원에 현재 팔리고 있습니다 이 중소기업에서는 너무 광고료가 비싸다 보니까 이 광고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금을 받을 수는 없고 이거를 400만 원어치 40개를 갖다 나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허프로가 이걸 40박스를 받았습니다 저도 한 개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이 추첨을 통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방송입니다 그래서 10분을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면 허프로가 추첨을 해서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을 볼 때 카카오톡 구독자한테 줘야 된다는 게 우리 직원들의 또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자 10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10초 방송하면 4번에 걸쳐서 10분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물건이 퀄리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상품은 선물 이런 데 아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허프로가 혹시라도 구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이 댓글에 홈페이지를 남겨놓겠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뉴스입니다 벤스 7월 프로모션을 최대치압했습니다 이 팩트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 가짜 유튜버들한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가짜 유튜버들이 어그로성에 속아가지고 그 피해를 보시면 안 되겠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싸고 좋은 차는 없습니다 무조건 다른 데에 비해 할인이 많다면 100% 사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튜버들 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계십니다 전부 다는 아니고 일부 유튜버들은 보면 말도 안 되는 어그로성 할인을 올려놓고 정말 그런 분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땜에 정말 잘하는 유튜버들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유튜버는 허프로가 분명히 어디어디라고 밝히겠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이 9월부터 입항이 됐는데 22마이가 입항이 됩니다 22년식이죠 A250 아방가르드 같은 경우는 이 통풍 시트하고 이 어라운드 뷰 그리고 아마도 헤드워 디스플레이어가 이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250 익스크루시브 같은 경우는 어라운드 뷰가 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220D AMG 라인하고 그리고 익스크루시브는 이 부메스터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이거 S 클래스에 들어가는 거 아시죠? 부메스터요 그리고 AMG 라인은 그러니까 열선 핸들하고 이 통풍 시트가 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시트는 블랙을 제외한 베이지하고 브라운은 가격이 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AMG 라인은 기존의 나파가죽에서 이 천연가죽으로 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22만 그러니까 22년식 모델은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허퍼로 생각에는 이건 제조사에서 가격을 올려받기 위한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벤스 전차종 프로모션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모션은 제가 다 읽어드리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넘어가면 이 멈칫 해놓고 보시든지 이 카카오토 홈페이지에 이 들어가서 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시청자 여러분 우리 카카오토 디테일샵이 이 서초동에 오픈을 했습니다 대략 70안 5평 정도 되고 유리막 코팅하고 PPF 필림만을 이 전문으로 하는 업체입니다 아시겠지만 유리막 코팅 하시면 시청자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정말 이거 잘해놨는지 어떤지 허퍼로는 만약에 이 저질 유리막 코팅이나 이 저질 PPF 필름 그러니까 유리막 코팅은 그냥 한번 발라놓는 거 있죠 만약에 그런 걸 허퍼로가 시공한다면 200배 이 보상 제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나가고 있습니다 CG3 CG5 그 다음에 CG7입니다 글라스 코팅도 CG7입니다 글라스 코팅 10만원 아주 저렴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유리막 코팅제도 사실상 완전 A급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 영상 나가고 있는 거 잘 보십시오 허퍼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거울로 만들어놓겠습니다 허퍼로가 읽어드리지 않고 빨리 갈테는가 멈칫 해놓고 보십시오 21년 법인 플릿 프로모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하고 대수 법인 차량 프로티지까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21마이 금융조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저리알부가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을 허퍼로가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이제부터 차종별로 착착착 하겠습니다 자 벤스 A 클라스입니다 A 클라스 4100에서 6810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인은 A B C 딜러사별로 해놨습니다 우리 유튜버나 이 홈페이지나 이런 데 보시면은 할인이 가장 높은 딜러사만을 올려놓습니다 그거는 허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딜러사별 이 프로모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허퍼로가 A B C로 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무이자 24개월 가능합니다 평생 엔진오일 교환권이요 자 A 클라스 해치팩입니다 최대 370만원까지 됩니다 그리고 현금이나 타사 이용시에는 이 차정별로 좀 다릅니다 지금은 1%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고 2% 이 삭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카카오토 팀장님들이 이 상세하게 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벤스 CLA입니다 CLA는 지금 계약하면 한참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모션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또한 지금 허퍼로가 벤스 7월 프로모션을 하고 있지만 내가 이 프로모션을 왜 해야 되는가 그런 지금 자괴감이 듭니다 지금 차도 없습니다 다음 달이나 돼야 들어오는데 지금 7월 달에 프로모션을 해봐야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 8월 이후에 차가 나오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허퍼로는 지금 프로모션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 구매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벤스 자 벤스 GLA입니다 GLA 쭉 보시면 되고요 평생 엔진오일 쿠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5종 세트는 100여만원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벤스 GLB입니다 GLB ABC 이 딜러사로 쭉 나눠놨습니다 평생 엔진오일 쿠폰 나갑니다 자 벤스 21마이 그러니까 C클래스입니다 이 C클래스는 이 페이스리프트가 되는데 올 하반기나 돼야 이 사정계약을 이 받을 것 같습니다 이 가성비를 노리시면 지금 차종을 구매하는 것도 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디젤 모델은 현재 이 판매 정지가 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재고표를 보니까 C클래스 디젤 모델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판매 정지라는 얘기입니다 뭐 내일 풀릴 수도 있고 뭐 한 달 갈 수도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계약해놓고 조금 기다리시는 게 이 좋습니다 자 가격 쭉 나가고 할인율 쭉 나오죠 지금 현재 이 벤스는 AMG 모델이 그러니까 남아있는 모델에 대해서 할인율이 좋습니다 자 수입차 판매 1위 모델입니다 이 강남의 소나타 바로 벤스 E클래스입니다 E클래스가 전달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몇십만원씩 떨어졌는데 너무 이 할인에 연련치 마십시오 왜그냐면 할인을 기다리다가는 내가 차를 놓치고 맙니다 그럼 혹시라도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내년으로 판매를 넘기시고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구매를 하시는 게 알뜰 구매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표 나가고 있죠 쭉 보시면 됩니다 5종 세트까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눈여겨볼 것은 이 302입니다 이 플러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죠 2.99% 가능하구요 5년에 15만km 연장이 됩니다 그리고 벤스 E220D 이 디젤 모델은 지금 차량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구매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AMG 모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벤스의 S클라스입니다 S클라스 S클라스인데 이제 찬차종이 더 늘어났죠 S350D 에디션 모델입니다 아까 에디션 모델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 모델은 이 가성비가 좋습니다 이 S클라스를 구매하면서 할인이 얼만고 이걸 따지면은 사실상 S클라스 구매하시는 분이 이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차를 빨리 달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거 아셔야 됩니다 S클라스 뭐 할인해주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1년 기다려야 돼요 1년 이상 기다려야 돼요 허프로 S350D 그 다음에 S500 S580 허프로가 색상 맞으면 바로 출고 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S500만 조금 대기를 시켜 드리고 그 다음에 S400D가 지금 현재 올 연말까지의 계약분이 그냥 다 끝났습니다 하지만 450롱하고 이 450쇼파디 모델이 지금 나올 예정에 있기 때문에 그 모델들이 나오면 해악이 돼서 그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400D 같은 경우는 계약을 하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아우 마이바우 S580 이 포메틱 롬바디입니다 제가 이번에 벤스코리아의 초청을 받아서 이 갔다 왔습니다 지금 영상 나가죠 이야 정말 차 기가 막히게 좋더라고요 저도 지금 S500을 기다리고 있는데 야 너무 탐이 납니다 제가 다음에 체인지할 때는 마이바우를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S클라스는 시크리타린 플러스 7종 세트입니다 정할인을 원하시면 시크리타린이니까 호프로한테 견적 요청을 주십시오 자 벤스의 CLS입니다 CLS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제 300 AMG 라인 같은 경우는 22년도 판매하고 나머지는 ABC 딜러사로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ABC 딜러사를 이렇게 나눠놨는데도 불구하고 제일 높은 게 할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할인을 제일 많이 올려놓은 딜러사는요 이 차가 없습니다 차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사실상 알아보면 할인율이 조금 줄어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호프로 생각에는 지금 반도체 문제 때문에 이 프로모션이 줄면 줄었지 더 많이 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늘어봐야 벤스는 매십입니다 매십만원 땀에 마음 조이지 마시고 차가 있을 때 구매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벤스 GL이 넘어가기 전에 이 카카오토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제로플랜 상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제로플랜 리스는 초기 비용이 완전 0원입니다 월 나비금 안에 등록증, 취득세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개월 기준이며 60개월 이후에는 인수 반납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인법인 고소득자는 세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택 장애가 오시는 분들은 허프로한테 연락을 주시면 허프로가 상세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벤스부터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스 A 클래스 세단 49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되고 여기서 보실 것은 뭐 GLE 400D, GLE 450, GLE 400D 쿠페 이런 모델 한참 6개월씩 기다려야 됩니다 리스로 하시면 허프로가 즉출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흰색이 들어와서 입항 되어있는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 검정 짙은 색깔 위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트는 코리아에서 입항 되어있어서 들어왔을 때 블랙 외에는 들어온게 없습니다 그리고 S 클래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S 클래스 리스로 할 경우 제가 색상 받으면 즉출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CLS 450, GLE 보이고 있구요 그리고 GT 43, 4도 63, 4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바겐, 지바겐은 조금만 시간 주십시오 그리고 BMW 넘어갑니다 BMW 쭉 보세요 쭉 보시면 되고 S5, 6 색상 옵션 맞으면 즉시출구합니다 520i도 지금 보이고 있구요 자 7 시리즈가 아주 좋습니다 157만원 아우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우디 쭉 보시면 A6가 제일 싼 모델은 한 70만원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Q7, Q8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르쉐 차량입니다 이 포르쉐 차량은 사실상 1년 6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모델이죠 허프로가 구차분 선발주의 돈은 이 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은 운이 좋으면 한 달 이내로 받으실 수도 있고 뭐 3개월 조금 보셔야 될 것도 있고 이 트림별 조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카이엔 쿠페하고 하이브리드 뭐 타이칸, 이 파나메라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랜드로바는 가격 그저 참고만 하십시오 랜드로바는 차가 없어서 이 급락의 폭이 아주 심합니다 이 렉서스하고 이 포드 익스플로러 81만원 그리고 레인지하고 미니클럽맥 그리고 픽업트럭입니다 제로플레인 있습니다 픽업트럭입니다 픽업 특별 있습니다 잘 보시면 가격 나와 있습니다 포드의 랩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세라티 가격 상당히 좋습니다 141만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테슬라 카카오토 제로플랜 이 장기렌트입니다 48개월입니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하고 모델Y 롱레인지입니다 85만원대 110만원대입니다 이 모델은 위에 추천 영상을 보시면 이 재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산차 장기렌트 10개 차종인데 차가 좀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장기렌트로 하시면 허프로가 색상 옵션 맞으면 즉시 출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나와 있지 않는 모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시견적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조금 떨어지신 분들은 보증금을 내셔야 됩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찾아갈 수 있는 돈입니다 그리고 신용이 좀 많이 떨어진다면 이 금액은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많이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월급이 100만원 150만원밖에 안되는 이런 분들이 초기 비용이 0원이고 월납입금이 작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차를 덜렁 사고만 합니다 카포어대입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이 차를 판매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벤스 SUV 이 착착착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벤스 GLE입니다 GLE GLE 모델 쭉 나가고 있죠 이 모델도 상당히 좀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포션이 정말 의미가 없는 그런 모델이죠 하지만 리스하면 색상 옵션 맞으면 바로 드릴게요 자 시크리탈이 플러스 6종 세트입니다 평생 엔지널 쿠폰 나갑니다 자 다음은 바로 이 GLC입니다 GLC GLC도 ABC 이 딜러사로 이 나눠놨습니다 지금 가격 할인 쭉 나가고 있고요 5종 세트 역시 해드리고 AMG 라인이 조금 할인이 좀 높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멈춰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스큰샷 하십시오 자 벤스 이 GLS입니다 드디어 이 마이바어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이것도 역시 시크리탈이 플러스 이건 7종 세트입니다 벤스 AMG GT 포도어입니다 포도어 보시면 할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남자들이 좋아하는 바로 이 G바경입니다 G클래스 이 G클래스 모델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조금 운이 좋으면 색상 이런 거 맞으면 즉시 출고 가능하든지 아니면 조금만 대기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벤스 EQA 250입니다 지금 이 모델 사전계약 얼른 해 놓으십시오 자 8월달에 보조금 나갑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청자분들이 EQA 전기차를 해야 되는데 내가 사는 지역에 보조금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구빙 리스나 운영 리스를 하십시오 그래서 보조금이 남아있는 곳에서 이 등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허프로의 이 팁입니다 그리고 뭐 EQC 같은 경우는 이제 완판이 됐는데 요거 제 정보가 나오는 즉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BMW 아우디 이런 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완전 또 팩트 있게 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 앵커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